어?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그래! 얘 맞어 얘한테서 무슨 편지 뜯어내고 죽어가지고 자장하고 퀘스트를 봅시다 그래 고2 고앤 리포트 그래 근데 요거 퀘을 해결해서 라직 우리 저기 내 죽은에게 가서 보고해야 돼요 여기 문제를 내가 해결했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 Give the cure to the seed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어? 저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 무게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걸 또 버려야겠는데 이 약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두개만 버릴게요 98, 98 이거 하나 버려 그럼 딱 97.9 이 편지를 전해줘야돼 편지가 무게가 1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되게 웃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살이 무게가 하나에 0.1이야 봐봐요 웨이트 0.1 근데 종이쪼가리 하나가 무게가 1이야 화살 10개보다 무겁다고? 종이 하나가? 시스템 이상하네 아 양피지라서 참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내가 할말이 없네 그래도 화살 10개보다 무겁다고? 할말이 없네 천지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래? 뭔 천지?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거야? 이거 퓨어 이거 누구한테 줘야돼 누구한테 줘야돼 내가 보기엔 여긴 아 여기야 이 사람한테 주는건가? 예예 음 도 유 니드 헬프 어게인 도 유 니드 헬프 어게인 도 유 니드 헬프 어게인 아 시끄럽고 아 아 얘가 알려주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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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아 아 아 엄빗 형 sliced 그 비 수 grac 있네 ㅇ ㅇ ㅇ ㅇ ㅇ 정확히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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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 제조... 약초와 관련된... 아... 괜히 왔다가... 혹 때려왔다가 혹 붙였네... 아... 정말... 아... 옵젝트 업데이티드... 포피... 세인트 어쩔쇼... 네들... 컴프리 하나... 세이지 하나... 허브 페리스 하나... 포피 하나... 민트 하나... 캐모마일 하나... 이... 진짜 갖다다가는 거 미친놈이네 이거! 뭐? 메리 골드... 아이브라이트 하나... 벨라도나 하나... 웜 부드 하나... 책 하나... 발레리안 하나... 진짜 장... 살림을 차려라 아주 그냥... 뭐 이건 도대체 누구를 해결해야 되지? 누가 있겠지? 세수하고 왓츠맨 네 아니에요 잘못 말 걸었어요 여기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 중에 한 집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니? 어? 저 여자 일어났다 저 여자한테 말 걸어 저 여자한테만 말을 내가 안 걸어봤거든 아줌마 저 여자 일어났다 누구한테 줘야 되나 일단 이케에는 해결을 못하겠는데? 요원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요한카드 작업 가능한가 다 똑같은 얘기라서 지금 스킵하는 거야 아까 했던 얘기야 어제 했던 얘기라서 다 했던 얘기야 이제 방법이 없다 그냥 가는 수밖에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이케는 포기 자 그러면 라지께형을 만나러 가볼까요 좌측 좌이저 좌이저 점프 아이씨 아니 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이거 이게 뭐 이거 허들도 아니고 계속 있네 진짜 짓 빠져나왔다 밭인데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짜증나게 아 여기 또 있네 길 따라서 가야지 여기 이 동네 밭이 엄청 많아 또 못 넘어갔어 오케이 대장님 죽은 제가 왔소 또 또 이 멋지게 해결했소 지금 신분이 종자긴 한데 지나가는 사람들 나보고 나이트 이러는 거 보면은 약간 기사 대접을 약간 좀 해주는 듯한 그 정도의 뉘앙스 기사가 정식으로 발령 난건 아니야 기사로 기사로 약간 기사 대접을 해줘 사람들이 여기다 어? 죽은 혼자 오셨네 위험하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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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허에드에 있었던 질병에 대한 이벤트 보고 거기다 어떤가 수동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니코매드스하고 요한카가 도움을 줬어요 확신하진 않지만 음 그들 그들 저게 잡힌 놈은 심분했나? 그놈도 감염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놈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갖고 있었어요 메신저였어요 매신저였어요 인테레스팅이구만 그 편지는 어딨나 어 아이켄 레드 하면 안되겠지 난 이미 글을 배운 사람이라서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니셜 S하고 T 저게 뭔지 우린 몰랐지 이니셜 S가 이니셜 S가 반복하는 것 같죠 그니깐 그놈의 멘허트 그 때 문화가 문화가 사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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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깐 사사오 그니깐 사사오 그니깐 배우 세력에 우리 내부자들이 한 명 있는 거 같았어요 어제 똥을 내렸는데 못 읽었는데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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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먹어보는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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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믿고 법 하신 남oid vel 그 лят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누구는 뒤에서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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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죠. 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이런,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을까? 어려운 질문이구만. 내가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쩌고저쩌고 고시렁고시렁이네. 인생은 아주 오래된, 풀어가는 숙제야. 주인공은 각성 중인가봐. 주군한테 지금 인생 훈수 듣고 있어요. 우리 하나씩 풀어가자고, 일단 사사 부터.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인공.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인공. 하... 근데 이 정도로 같이 좀 편한 얘기 한다는 얘기는 많이 친해진 거지. 어쨌든, 어디 갔어? 죽은.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이 말이네 말인가? 이 말이네 말인가? 오늘 찾아가야겠군요. 빠른 이동이 답이다. 사사 어디지? 어? 야. 여기 처음 가는 데다. 여기 대도시였으면 좋겠다. 제발. 어? 패스트 트래블도 되네요? 모나스트리에서 좀 더 가는구나. 싸우싸우. 약간 대도시이면은... 저거 별이야 지금? 밤이라고 저거 하늘에 노랗게 저거... 별 보이는 거예요? 와... 별이 보이네... 어? 좀 큰 도시인데? 좀 커보여. 이게 구역 지도를 보면 돼. 줌이 이게 최대네. 일단 여기에... 터번 하나 있고요. 아... 하나밖에 없나? 여기도 여관인가? 아니구나! 히이이이이이이이... 엄청 크네. 여기도 여관이 있네? 인이니까 여기도 여관이고 여기도 술집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블랙스미스 발견 그라인드 스톤 발견 그라인드 스톤 발견 여기가 바로 옆에 술집이야 아 근데 지금 밤이라 지금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통금 시간이라 터번 발견 여기네 꽤 큽니다. 터번 오... 전용 주사위 대가 있어 하나밖에 없긴 한데 꽤 큰 술집이에요 꽤 큰 술집 일단 정보를 획득했다 일단 정보를 획득했다 이제 애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가 중요한거지 돈 많이 있어야 돼 애들이 이제 30원 50원 뭐 20원 이런거는 지금 성에 안차요 여기서 다리를 건너면 10원 오우 갓 어 뭐야 여기 어어 너 그냥 내가 걸어갈게 여기 말로 지나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리가 없네 다리가 없네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 다리 여깄네 아이씨 이렇게 해서 가야되네 자 여기 터번 여기 엄청 큰데? 여기 상당히 큽니다 여기 엄청 큰 술집이야 두개가 있어 두개 이 놈하고 얘기해야되나? 이 놈하고 얘기해야되나? 사람들 왜 뭐야 맨발 벗고 내복만 입고 다니죠? 뭐지? 이거 다 홀린 사람들처럼? 뭐 왜이래? 이거 봐 시원 사람들이네 시간은 한참 지났어요 시간은 한참 지났어요 지금 이 놈하고 프레스코마스터 프레스코마스터 베리 베리 하드라니 베리 하드라니 되게 좋은거에요 여기는 2인실인거 보니 더블침대네 자 1인실에 2인실에 일단 자서 2인실에 3인실에 고름을 찾아내야지 그리고 대화하고 나서 바로 주사위 기술 들어갑니다 아 남의 집에서 자도 되냐구요? 뭐 안걸리기만 하면 되지 뭐 원래 이런 게임은 안걸리면 그냥 장땡이요 안걸리면 돼 아직 문 안열었죠? 이 사람이 어딨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놈 같거든 내가 보기에 일어나 딱 맞춰서 일어나네 당신 어 뭐야 아 이게 주인이구나 와 옷 입는게 무슨 벡터맨인데 여관 주인이었네 아직 대화가 안돼 아 얘가 여관 주인이구나 저놈이 맞나 일단 얘한테 정보를 좀 듣고 수상한 기사 이상한 어 그 독일놈 갔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놈 이름이 뭐야 이름이 없다고 두번이나 물었는데 두번이나 물었는데 암 듯 그 놈이 없다고 그 놈이 없다고 그 놈이 없다고 그 놈은 굿 플레이어 무장이 뭐를 물어보았고 화이트 쉴드를 그리고 와그너들이 그는 그렇게 저녁으로 가고 싶어하는 걸 말한 게 말하니까 그는 마리카드로. 어디로 갔어? 네,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면 더 응원하기도 하고 바퀴즈가 너무 무서워하는데 내가 고려할 수 없이 끝에 못하잖아. 그런데 그는 끝에 기억하셨죠? 잘 기억하셨죠. 그리고,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는 어디에 가려고 했죠? 그는 내가 바퀴즈로 그에다 로브나에서 찍어 왔어요. 로브나? 로브나 북쪽수 로브나 북쪽수 아, 차콜번호 목탄 제조자들 땡큐 땡큐 왜 찾는건지 물어봐도 왜 그를 찾는거지요? 그 문제없지 너는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거지 아, 그냥 여성들은 꽤 훌륭하고 그리고 꽤 훌륭하고 내가 그를 사달라고 생각했을때 음... 너는 저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을때 너의 질문을 해달라고 생각했을때 됐고 사달라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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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밥좀 먹고 잠을 잤으니 아! 너는 무슨일이야? 야, 이거 뭐 사기꾼 수준이 있네 살짝 어깨 쳤다고 아! 너는 어디야? 사달라달라 여기 손님 안오나? 여기 이 동네 그릇을 봐야겠다 감성 이 동네 그릇을 봐야겠어 어느정도인지 탁 trap 아, 드디어 한두놈씩 오기 시작했어요 자,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 이거 주사위 관련 폭도 하나도 안찍고 하고 있어 지금 어, 손님 많아지고 있죠 아침부터 손님 많네 어제 어떤 동네는 저녁에만 손님이 많았잖아요 슬슬 쌓이고 있어요 네, 흐니훈님 2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무도 안았네 자리가 안 좋나 맥주 달래 그래, 정식으로 문 여는 건 10시부터니까 왔다 왔다 아이고 짠하다 자 하자 뭐 봐줄 순 없고 오오오오오오 돈 마, 돈 좀 있어 쓰읍 오오오오 여기 이 동네에 돈 좀 있는 동네네 일단 판돈이 65원이면 생명 돈 좀 돈 좀 있어요 일단 일 자 800점으로 치자 너 한번 실력 좀 보자 어느 정도니 뭐지 아이씨 한 번 더 굴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350점만 갈게요 이거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아 쟤 왠지 수상해 일단 1 한숨 쉬죠 지금 주사위 맘대로 안 나오지 어 하나를 굴린다고? 버스트다 이 새끼야 땡 욕심부리니까 그러지 그렇지 300에 난 욕심 안 부리고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갈 거야 1 1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1 보내고 그렇지 끝났는데? 내놔? 1 2 1 2 2 2 2 2 2 2 3 2 3 3 2 2 3 3 3 3 4 4 4 4 4 4 5 4 5 5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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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9 9 9 9 9 10 9 10 10 10 10 10 20 10 11 12 12 12 뭘로? 대놓고 탔자? 야 이리와 아니 널 부른게 아니야 저리 가 왜 안한지? 앉아야 할텐데 이게 뭐지? 대화도 안되고 붙자 어? 붙자고 밤에 밤에 야행성인가? 낮에는 안하나? 작업을 퍼블러 룩 안하나? 안하나? 근데 여러분 갬블러? 어느정도 실력인지 그 타테이 거기에 있던 그 타짜놈보다 훨씬 잘하겠지 이름부터 대놓고 갬블런데 어이씨 저거 짝다리 짓고 진짜 조금 있으면 밤인데 이름이 진짜 갬블러일수도 있어 이름이 어 뭐야 Give the cure 아 저거 죽었나보네 Wait until the situation is clear 무슨 케지? 이건가? 저거 뭐 포기한 케어스 어차피 누구한테 약을 줘야 될지 몰라 드디어 저녁이 되간다 드디어 저녁이 되간다 내가 내일 출근 개꿀 아 그래요? 나는 안들리지 어어? 그치 정체하면 뭐지? 이제 진짜 밤인데 저 동그라미면 아 나 지금 하루 날린거 같은데 얘 때문에 아 손님 이렇게 많은데 한 명도 안 해 그쪽 앞에 어간 한번 갔다가 다시 와보면은 계속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것도 있어 시간 보낸 것 때문에 어 아이씨 길 잘못 갔네 어 여기는 사람이 많네 어 얘는 이름이 있네 이름 있는 놈이요 오늘 행복해. 어떻게 해? 다이스? 뭐야 왜 거지가 아까 그 사람 데려와 드럽게 못하네 아이씨 정말 천점 나 한 방에 1250점 집에 빨리 짐 싸 너 나 못 이기 어휴 쫄았네 5번 하나 넣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얼 어이.. 이기 어어? 흡 오 하도 굴려? 와우 아 이새끼 운보소 이거 엄청난 운인데 저거 왜 한번도 안굴렸을까? 아 안좋은데 850인데 저거 200점 300점 1550 아 미친 와 동점 400 450 그러면 끝 가이씨 아 제대로 된 도박장 없나 아 이런 감질맛 나는 이건 더이상 저한테 도움이 안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냥 이렇게 어딘가에 분명히 언더그라운드에 뭔가 있을텐데 이게 이 사람들은 이 게임을 이렇게 만든 위쳐도 겐트가 그렇게 있는데 이놈 봐라 이거 이놈이랑 도대체 한판하는 방법이 뭘까 딱 한판만 해보고 싶은데 딱 한판만 해보고싶다 진짜 아잇 그냥 이 동네 포기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겨우 두판 한거요? 아 세판? 하루동안? 겨우 세판이라니 어? 잠깐만 나 잡힌 것 같다 아 아 걸려서 하필이 거기서 아 진짜 저기 제가 지금 비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입 조심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따이에 저기 저기 죽은 저거 종자야 아 돈 낼게요 돈 낼게요 돈 낼게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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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가 없네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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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지금 일어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였어요? 5시 좀 있으면 햇 떠요? 어차피 출발했어야 됐어요 밥 먹고 가면 돼요 탁탁탁탁탁 여긴 심화 영업한거야 ? По였oud 그러면 그 로브나 복쪽에 있는 숲속으로 독일놈 기사를 찾으러 화이트시일드라 그랬지 힌트가 화이트 쉴드 화이트 쉴드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어디쯤이지? 로브나 북쪽이면 여기 파스트 트러블 이제 맵 거의 다 연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 큰 대도시는 없네 지금 이 정도 열었는데 완전 큰 대도시는 없어요 이게 전체 맵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맵이잖아요 이거 구름이 안 가본데고 이쪽에 뭐 큰 대도시 있으려나? 맵 많이 열었거든 저 여기 풀숲 아 여기 거기다 기억났다 여기 시체 있고 처음에 스칼리츠에서 도망갔다가 템버그에서 다시 돌아올 때 부모님 시체 찾으러 갈 때 여기서 애들한테 욕 엄청 먹었잖아요 시체 루티 한다고 거기였구나 로브나 거기였구나 로브나 로브나 왜 먹겄노 에? 에? 뭐야 이거 이리로 가면 되지 이제 다 막혀있는거 같은데 뚫린곳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저장 막 해도 되지않나? 왜냐면 이제 다 저장 포션 만들수 있음 만들면 돼 이제 무서워서 저장을 못할 그건 아니야 딱 전투 벌어질 것 같은 미리 저장을 하고 여기다 다 그 뭐야 누가 다 털어갔네 이미 베리아드 싹 다 털어갔네 패셔너블 블랙 호스 잠깐만 잠깐만 됐어 됐어 저 그냥 바지라서 바지라 차콜버너드로 이거 아 목탄 목탄 열 마차구나 여기 그 기사놈이 차콜버너드한테 간다고 확인했던 것 같은데 이 핏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마차를 습격한 발자국이 나있네요 발자국이 나있네요 또 다른 기사도 내가 맞게 가고 피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마차를 습격한 오 깜짝 실체를 알 수 있을 거야 오 깜짝 오 깜짝 실체를 알 수 있을 거야 오 깜짝 물이 흠터 레스팅 시간 흠터 레스팅 시간 그러면 ults tuv 살 수 있을지 그런 느낌 저장 저장 포션이에요 3개, 3번 더 저장할 수 있네 자, 왜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시오 차 콜번호 음... 저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요 두 명이 죽어있던데 뭐? 뭐야, 대놓고 석세스는 뭐야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enough bullshit I know you drug somebody here, so tell me what happened I don't know nothing, and I haven't seen them If you want to know something about them, just ask Borja 너 정말 뭔가 알고 싶으면, Borja한테 물어보래요 Borja 어딨는데 Who is this Borja? Borja cracks the whip around here You recognize him by his red cap Thank you 빨간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빨간 모자 빨간 모자 피자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데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사람이 없냐, 이게? 이거 또, 아, 이게 술 취하면은 샤픈이 생기는 구나 그래픽이 이렇게 바뀌는 게 어, 그냥 이, 그냥 이걸로 계속 해놓지 이게 훨씬 좋은 거 같은데, 보비 프레임도 유지 잘 되고 술 취하면 항상 생기는 거였어 이 쪽으로 좀 더 가야 있나보네요 이 쪽으로 좀 더 가야 있나보네요 이 쪽으로 좀 더 가야 있나보네요 어, 피자국 어, 피자국 못생기지 않았나요? 빨간 모자 여기 있어 이놈이 뭔가 알고 있는 놈이요 뭐래야 아, 뭘 전경심을 무슨, 에휴 어, 마차 습격 아는 거 얘기해 어, 얘기할 증거가 없다 리얼리? 문제 있어? 너 지금 내가 널 겁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여 너는 브리슬랑 그리슬랑이예요 아는 거여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가 들으세요, 이 히어로 만약에 너의 얼굴이 없냐고 너의 얼굴이 없냐고 너의 얼굴이 없냐고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 목탄 제조자들이 퀴러들이고, 양아치, 퀴러들이고 자기네들은 죽이지 않았대 제가 잘 듣고싶은데 이것을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아무도 없었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들은 죽이지 않았대 자기네들은 죽이지 않았대 그냥 죽이지 않았대? 여기 캠프로 이어져 있는거지? 왜, 흰 적들이 여기 캠프로 이어져 있는거지? 상처 입은 남자 한 명을 발견해서 끌고 왔나? 숨겨달라고 간청했대 그래서 한 명을 데리고 왔나 봐요 그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쪽에 숨겨놨대요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돈을 지불해서 맞고 해줄래 아님 안 맞고 해줄래 자 여기 열쇠 여기 있어요 고맙네